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제 그런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사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현저히 공공위에서 민간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인 언론의 그런 기사들만 보더라도 공공의 기업자도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는 이사대책 LH와 SH의 그런 공급주택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주택에 대해서 좌초되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구성을 해야 될 LH의 그런 개혁안들이 같이 함께 나오면서 조직 축소라든가 조직의 분리들 기존에 이제 2009년도에 토지와 주택공사가 같이 함께 합쳐졌었던 것을 이제 나뉘는 방향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런 재분리라든가 또는 민간의 그런 재검토들이 다시 함께 나오면서 공공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현재 상황이고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대책 국회 논의가 지금 현재 올스톱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3만 가구의 공수표 공급의 정책에 굉장히 큰 차질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신도시의 신규 지정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새로운 공급들이 수도권 지역에 83만 호 정도가 예정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변참은 국토부 장관의 그런 경질 소식이라든가 또는 이사대책의 실무를 LH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LH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사업의 추진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입법돼야 될 그런 법들이 지금 이사대책 입법 난항이 같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조직 개편이라든가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이 불가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의 향후 일정들이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번 4월 달에 이제 발표 예정인 지역들 예상지가 뻔합니다. 서울 주변 지역으로서 이렇게 토지가 농지로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토지 부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곳들을 찾다 보면은 김포 고촌이라든가 또는 한안 간북 지역들이 사실상 유력한 후보지로 또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투기가 또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사업지가 또 지연되거나 또는 결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것 같고요. 2차 신규 지정을 4월 달에 이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에 대한 미지수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재건축 신청은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뢰성의 그러한 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었었고 공공재개발 역시 후보지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기 신도시의 120만 호 공급 정책의 수도권 지역에 공급돼야 될 신도시들도 지금 현재 토지 보상에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죠. 현재 7월 달부터 이제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할 텐데 사전 청약은 아시다시피 사전 청약에서 정당 계약과 정당 분양까지의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이 바로 보상 절차가 현재 10% 미만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주택으로서의 기간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공공의 혁신이라든가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어 있고 공공에서 이제 점점점 민간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재개발과 재건축의 시장으로서의 전환점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이제 민간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그 주변 지역으로서의 지가 상승과 함께 가격들의 폭등이 또 예상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만 호 공급 정책의 차질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공급 물량 폭탄의 그런 불안감 조성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점점 축소가 되면서 사실상 공급이 지연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의 상승의 여지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포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내가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실 텐데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이라도 무언가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들의 급매성 이런 부동산들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고 분석해보셔야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